진교훈 후보의 입장 발표에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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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성 여러분께서 새로운 강성의 유리와 발전을 위해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저를 지원하기 위해 강성으로 찾아주셨던 민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숨기는 부총장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 선이라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